김준성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, 폭발적인 웨가포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아, 블락시어 득점은 되지 않았고요 중간 스틸 두 점 정확합니다 이기동 중에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, 정성조 좋아요 그전에 이제 2점을 넣었죠 이동준 쪽으로 스피드 무브 골는 정확하네요 이동준 선수를 상대로 지금 제대로 된 점수를 못하고 있죠 이현승 득점 실패 이경민 오, 들어갑니다 그전에 또 2점을 넣고 수비까지 해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무리한 순수였고요 그렇죠 전태풍이 한번 풀어주네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현승 야 득점 골파 이후에 득점까지 가서 골 따주고요 총애 게임에 대한 개처를 잘해줘야 돼요 네 아, 이현승 이경민 자, 좌중간 김태수 정성조 정성조 오, 정성조 들어갑니다 전태풍 이동준에게 이야, 못했습니다 중요한 자유텐데 아쉽네요 예 두 점 이현승 아, 너무 큰데요 다시 시도 이현승 다시 시도 이현승의 도점 아, 예 아, 예 아, 예 아, 예 전태풍 아, 전태풍이 마무리합니다 하 하 아, 막바지에 참 이경기가 엄청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블러치 상황에서 이동 그 자막 좀 더 contact 전태풍